저 왜 거꾸로 귀신이었냐면 왜 콩콩 귀신이냐면 저 귀신이 자 이제 학교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원한이 생겨서 네 거꾸로 귀신이 된 겁니다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진 거지 떨어져 보세요 이렇게 머리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죽어서 거꾸로 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콩콩 뛰면서 네 귀신이 된 거죠 콩콩 뛰어보세요 콩 콩 콩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학교에 남아서 야자를 해야겠다 나는 벌써 2년째 전교 2등만 했다 한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지 후후 오늘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2등 하겠지? 어흐 어잇 우리 학교 전교 꼴찌 리순이 아니야? 아 리순.. 리순아 안녕? 안녕 안녕 난 이미 인생이 저 바닥으로 가버려서 놀아도 된다고 아 너 내일 중간고사인데 공부 안해? 나 이게 중간고사란 바로 오락실 가는 것 밖에 없어 그래도 밤 9시니까 들어가서 공부하자 너 너 내가 정규 2등이라고 무시한 거야? 응 미안하지만 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스크캠이거든 그럼 이만 음 음 하야 오늘도 밤 9시에 학교에 왔다 왜냐면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음 에잇 에잇 쓱쓱쓱쓱쓱쓱쓱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전교 1등 미호 아니야? 에헴헴 미호야 안녕? 흠흠 아 어 그래 안녕 너 공부하고 있구나 미안한데 난 너같이 전교 2등만 하는 애랑 말 섞을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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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전교 밤뜩이 너도 너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책이나 펴서 공부나 하지그래? 흠흠 맞아 맞아 흠흠 흠흠 쓱쓱쓱쓱쓱 이래서 공부 잘하는 것들은 이 말하는 거 봐 이 정말 머리 차닫기 머리 차닫기 너 굉장히 하찮구나 빨리 가서 공부나 하렴 공부가 자연이라고 하는 일은 못했어 음 머리 차닫기 머리 차닫기 일단 우리는 여자 고등학교다 음 아 아 나도 이제 자습을 해볼까? 아 잠깐만 어 여기 여고인데 왜 남자가 있지? 어 어 어 너 전학생이니? 안녕 여기는 여고야 잘못 전학 온 거 같은데 여기 체육고등학교 아니었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입문계라구 어 여튼 내일 시험이라도 공부중이니까 너도 공부 열심히 해 하 어 나도 이제 공부해볼까 쓱싹쓱쓱쓱쓱쓱쓱쓱 하 기분 나빠 아니 왜 뭐가 기분 나쁜데 응? 내 옆에 2등이 있다니 말이야 기분이 나쁘구만 내가 2등이라도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응? 근데 열심히 하면 이번에 꼭 1등 할 수 있을 거라구 거기 뒷자리 어? 어? 좀 조용히 좀 얘기해주면 안 돼? 공부에 방해되잖아 아 아 아 재수없어 어휴 시끄럽다고 아 거봐 너 지잖아 아 그 그 그 그런가? 내가 꼭 이번에 정규 1등해서 저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흠 쓱쓱쓱쓱쓱쓱쓱 오이 오이 어? 응 전학생 1등하고 싶나? 1등이 되고 싶나? 음 1등이 되고 싶지 귀 대봐 어 응? 야 야 야 야 야 아야 나보고 그 그 그 그 그 그런 짓을 하라구? 어? 안 그럼 넌 평생 1등을 하지 못할 거야 흠 맞아 나는 오늘도 엄마 아빠도 혼났어 맨날 왜 난 정규 2등만 하냐구 어쩔 수 없다 아야 으음 아 미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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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니 흠흠 아 우리 머리도 아픈데 옥상에 올라가서 머리 좀 시킬까? 내일도 난 머리 안 아픈데 아 그래도 어 내일 시험기간이니까 어? 몰라 너 공부 잘하고 싶어서 나한테 공부 배우려고 하는거구나 아이 뭐 비결도 물어보고 싶구 옥상가서 우리 머리 좀 시키자 음 그게 좋겠어 그래 그래 이런 짓을 해야지 내가 정규 1등을 할 수 있어 벌써 2년째 정규 2등이라고 쟤만 없으면 쟤만 없으면 나 정규 1등이야 흠흠흠흠 흠 어? 미호야 미호야 오늘 비가 좀 많이 온다 그치 미호야 날 왜 비 맞게 이런 곳으로 불러냈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휴 와 아휴 학교에 오늘 경시가 엄청 좋다 그치 미호야? 그러게 너만 없으면 딱 좋을거 같은데 네 너만 없으면 난 정규 1등이야 내가 미쳤어 이제 난 정규 1등이라고 세상에 마상에 아유 친구들아 아니야 오해야 오해 아니야 내가 실수로 실수로 미친 거야 세상에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어 아니야 얘들아 오해야 오해 얘들아 절대 이거는 절대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깨졌으면 좋겠어! 미혼은 애 혼자 뛰어내린 거라구! 어이 세상에... 그래 맞아 뛰어내렸어 쟤 나쁜 애야 으으음 그럼 그럼 나도 마음에 안 들어갔는걸? 잘난 척하는 기집애 머리채를 잡고 내가 잡아서 떨어져 털어야 된데 어 그 그렇지 너도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겠지? 맞아맞아 너, 너는? 허니한테 잃을 거야? 아니 그 녀석 기분 나빴어 생긴 것부터 학교에서부터 계속 우리 보고 시끄럽게 한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잘 죽었어 잘 죽었다 음... 그래 그러면은 우린 절대 없었던 일이다? 알겠지? 맞아맞아 하... 정말 정말 내가 1등을 했어! 성적이 성적이 1등을 했다구! 미호만 없었으면 진짜 내가 1등을 할 수 있어 이번에 1등을 했으니까 또 1등을 놓칠 수는 없지 오늘도 새벽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할 거야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얘들아 얘들아 특급 소식이야 특급 소식 뭔데 뭔데 뭔데? 뭐...뭔디? 내가 전교 100등이었는데 미호가 하늘 날아가버려서 내가 99등이 돼버린 거 있지? 어이 축가해! 성적이 오르는 맛인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이 리아야 너 그러면 꼴찌에서 또 꼴찌 했지만 1등이 오른 거야? 99등으로 그렇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너네들도 싹 다 밀어버리는게 더 빠를 것 같아 으흐흐흐흫 으흐흫 아이고 내가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너는 싹 다 옥상으로 올라오라니까 다 밀쳐버리게 조용히 안 할래 너? 좋았어 나 야구부야 그러다 쳐버려 좋았어 미호가 없으니까 일이 술술 풀리잖아 오늘도 새벽까지 공부하는 거야 자 애들아 지금 공부해보자 슥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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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호가 없으니까 절대 1등 자리를 남한테 줄 수 없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구 자 콩 콩 콩 응? 콩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니? 응? 할머니 왔나보다 할머니 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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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어? 저거 뭐야? 저 저 저 도망가 얘들아 아아 어 어 어 어 오 어 어 어 엌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봤어? 봤어, 저게 뭐야? 내가 볼때는 미운 목소리 같았어 으악! 으앍! 으아! 아아 잠깐만! 흠 흠 아니야! 아니라고! 어 어 어...어서 아미우 아미우 이리지마, 미우야! 아무래도 미우가 미우가 머리로 떨어져서 저런 귀신이 된 것 같아요 아아아아 미안해 미호야아 자 자 나가야겠어 나가야겠어 나갑시다 또 봐 으악 문이 잠겨있잖아 안되겠어 아침 Hindってる 때까지 학교에서 어어 X3 콕 콕 콕 너미니까 안 보이 하네 어디있지? 이매나 같이 공부해야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애호야 정말 미안하지만 난 죽을 수 없어 왜냐면은 내일 또 기말고사가 남아있거든 난 1등을 해야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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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면나 여기 있었구나 응 응 여기저기있어 ... ... ... 으아 Thunder 미안해 미호야 미안해 텀떼 옥 dessa게 너의 미칠 생각은 아니었어! 실수였다고! 그날 밤은 실수였어 merchandise 아니야 진짜! 실수였다고! 너무 무서워요 음.. 아무래도 미옥아 우리한텐 원 start 있는게 야!! 너 어떻게 올라갔어? intellide 가자 가자 반대로 숨자 15분 뒤에 학교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돼요 근데 학교에 왜 이런 데가 있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숨어 있어야겠다 자 오 뭐야 아니 여긴 그곳인가? 아니? 뭔데 여기가? 여기가 뭔데? 학교에 숨겨져 있는 장소잖아 일로와봐 여기 1층이야 어이? 아니? 왔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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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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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올라와봐 나올라와봐 으하하 머리밖에 없는 귀신이라서 못 올라오지 야 빨리와 Ilibay 야 일 wrapped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는데? 어 왜! 탱탱이가 죽었어! 너 거기서 뭐해? 망 보고 있어 망 보고 있어 망 보고 있어 오케이 너 떨어지면 안돼 너도 떨어져서 너 머리가 거꾸로 된 귀신이 되고 싶은 거야? 조심해 아까 여기는 안전했습니다 쉿 아야 쉬프 둘러 쉿 오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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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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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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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을뻔 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빨리 내려와! 야! 창문 위에! 창문 위에 있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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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li! 아! 우 carry still around! 야하아 오오오오오오호호오 여기요? 으흐흉! 여깄지 여깄지 일로와 이 쪽으로 와 이 쪽으로 와 귀신아 요기야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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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야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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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이요 기 일로 와 이 쪽으로 와 그래 요 기 요기 요기 Non sources 안 밀어줘 어? 우우우우우!! 어? 제발… 아 으하 어하 으아 으어가于 따아 아아 아아 Bradley 따라온다 따라온다 도망가 온다 온다 미치겠다 으아아아악 아 다행이다 본격 Model 으아하 으아악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야하하하 왜그러세요 후 후 또 와봐 또 와봐 똑같이 해주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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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후 아 아 안 안 안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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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후 후 후 오오오오오오오오 좋은생각있어? 오오오오오왔어? 왔다구오오오 웅 6분이면 우리 탈출할수있어 6분은 못허 6분만 오 좋구만 아니? 니아가 죽었잖아 니아가 죽었다고? 으흐? 일러가면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띵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떨어졌지롱 우와! 우와! 잘못 걸렸다! 우와! 아! 잘못 걸렸다! 4분만 버티면 되는데 죽어야 되지 않냐? 어호호! 못 올라오지롱 하하하하하 못 올라오지롱 어허허헉헲ㅎ허허허허헉 어허허허헉헲헉 어허헉 herzlich 어허허헉헉 어엉허헉허헉啊 사실은 나 completed 형형형형iec 아 thermals 얼굴형형일릴릴 괜찮아요? 지하로 가면 됩니다? 지하로 못 다뤄걸? 오! 오! 잠깐 큰일났다 잠깐만 큰일났다 여기 못 올라가는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 텔레포트하기? 텔레포트하기? 이잉? 숨어있다가 여러분들 몰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포트하기? 시크 테레포트? 어? 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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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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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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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이거는 뭐 이건 뭐 우와 우와 1분 1분 남았습니다 으아 너무 재밌어어 ieß én 너무 재밌어 너무 멍청을 얻어 사람을 피하고 우냐고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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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 울러가라 아핳 네 이렇게 해서 네 거꾸로 거꾸로 귀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콩콩귀신 다음에 어떤 귀신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댓글로 써주시면 그대 귀신으로 아오오니 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